공주야. 이렇게 큰이야, 이렇게 큰. 공주야. 내 콩비. 공주야. 공주야. 얘가 내 콩비야, 내 친구야. 형이 닮았어. 어떻게 해, 형이. 아니, 얘가 닮았어. 공주야. 진짜 찰떡콥니다, 형이. 내 친구야, 진짜. 친구야, 친구. 아, 그런데 두 분이 콩비 아닌데. 아니, 망규 형님이랑 권우 형님은 그중에서도 콤비 있었는데 형들은 콤비 아니잖아. 친해, 우리. 오래됐어. 아니,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봉주 형은 술을 좋아하시는데 양신이 형님은 술을 못 드세요. 안 드시니까. 근데 형이 맥주집하잖아요, 지금. 맥주집. 어떻게 알았어? 맥주집해요? 형 다 알죠, 이게 야구. 야구 같이잖아. 스크린 야구하고 맥주 퍼비 함께. 얼마 전에도 사람들 모여서 같이 야구 경기하는 거 그 그림을 봤거든. 다 알죠, 형님?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멘트들이 다 이렇게 좀 막 딴 병 대는구나.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, 이게. 이게 다 겉절이들이 와가지고. 아, 고생 아니에요? 아니야, 처음 봤어요. 지금 인정기가 아니야, 인정기가. 오디션, 오디션. 뭐야, 이게. 뭐야, 이게. 형한테. 형이랑 이 양반아, 형이 아주. 내가 당신만의 형이잖아. 형이야, 형. 형이랑 왜? 그려워. 형이 형이랑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니, 저번에 프로그램을 했잖아. 왜 몰라 몰라, 몰라. 네가 프로그램을 했어요? 갑자기. 아, 아, 아. 아수라는 프로그램이야. 아, 아, 맞아, 맞아. 아, 저, 뭐. 정신이 없구만. 이제 뭐 가는 거 순서 없는데 그냥 편하게 지내요. 아, 참 워심인데. 아니, 형 동동동도가. 아니, 어떡하면 5시간 녹화해야 되는데? 민정사님 가지고. 아니, 알면. 알면. 그건 뭐 빨따 없나? 형, 형이 잘 됐어요 여기 맞는다 여기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? 진짜 때리지 마. 친한 일이다. 그러니까요. 명수 형, 이게 애드립 정기 잘하면 JTBC 하나 고정하겠어.